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네요. 오늘 방송이 주로 많이 정치 문제를 다루지만 가끔가다 또 눈에 들어오는 한진 조희현나 전 부사장이 그동안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해오던 호텔을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한다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우리가 외부인으로서 한진그룹 내부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진그룹은 여기 보시면 매각 대금을 차익금 상한 등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을 들여왔던 호텔 사업 비중도 재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진그룹은 자산 매각 대금을 재무구조 개선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고 밑에 댓글도 하나 또 개별 기업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저는 딱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현금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구나. 그 이야기는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현금 확보를 늘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현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많은 그런 경제 주체들이 있지만 국가보다도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주요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주요 대기업들.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은 이제 환란 같은 거 외환위기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찰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빼지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미 이제 고금리가 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어찌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빚을 자발조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자산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금리 부담이 1.5배 이렇게 뛰면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주변에 많죠. 그걸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현국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확대해석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저에게 이런 한진이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호텔업을 그냥 매각하고 부지도 매각하고 그래서 그냥 현찰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은 고급정부를 보통 시민들보다 더 빨리 입수하는 그런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을 보고 현금 확보를 늘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20년 만에 그런 강달러 시대가 열리게 되고 항상 보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다음에 달러 가치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우승을 지나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한 애널리스트가 어차피 달러화로 외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취약한 나라들이 부도사태가 또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박승욱 실장이란 분이 외채는 달러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강달러화가 계속되면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한 나라들이 세계 각지에 속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액구전 나라들도 그런 토구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손진석 기자가 글을 쓰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새로 지휘봉을 맡은 김창룡 한국은행 김창룡 한국은행 총재는 비교적 외국 기관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태를 좀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맡았던 게 훨씬 더 국제감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 원화만 그렇게 약세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요 통화들도 모두 다 달러화 대비 상당폭으로 그렇게 약세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시기는 아니고 원화가 10.7% 달러화 대비 약세가 됐는데 유로화가 12% 엔화가 15.9% 파운드가 12.4% 위안화가 7.3%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원화가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달러화 대비 약세가 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김창룡 한국은행 총재가 무척 애를 썼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런데 밑에 전문가들은 일본 상황이나 중국 상황과 달리 한국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중국처럼 그렇게 자본관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네요. 어쨌든 제가 봐도 참 아슬아슬한 상황이 정기가 되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엄청나네요. 주식 투자가. 지금은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다른 국가의 연기금보다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의 수익 가운데 77조가 평가 손해네요. 대개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했지만 주식 투자가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장부상으로 77조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19.58% 해외 주식이 마이너스 12.59% 그래서 선방한 거네요. 미국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고점에 비해 가지고 절반 가량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은데 수익률을 이렇게 이만큼 뜨는 그렇지만 그걸 다 합치게 되니까 77조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 연기금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국민연금이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참 폭우가 본격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참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렇게 보면 경제 상황이 참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부채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구나. 지금은 조금 현업하고 조금 거리를 두게 됐지만 보면 가장으로서도 작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들은 부채를 짊어졌을 때 부채가 만일에 자산 같은 데 많이 묶여 있는 경우에는 고금리가 되게 되면 일전 부채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문제가 없는데 금리 수준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이제 우리 세대는 기본적으로 1997년도에 외환위기의 고금리 상황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20%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환에 대한 어려움도 느끼지만 그 당시 기업들 가운데 도산된 기업들이 대부분 일단 부채의 의존도가 높았고 특히 단기 외채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그렇게 해서 부채 상환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파이어 세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그저 넘기는 거죠.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고. 조금 전에 한진그룹의 자산 매각이 저는 선제적 조치로 보는 거죠.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발생했을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땅 같은 것을 매각해 가지고 현찰을 확보하는 거죠. 파이어 세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시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주택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전조로도 보는 거죠. 해결책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살아가는 것이 항상 아슬아슬하니까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